오늘의 게임 괴물 그 자체가 되어버린 소닉 EX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아 근데 소닉 어디갔어? 소닉을 못 고르네? 주인공인데? 와.. 진짜 근본있는 소리 어? 천진난만해보이는 테일즈 아우 귀여워 자 일단 빨래 깨러 가보자 냠냠냠냠 냠냠냠잉 냠냠냠잉 어? 왜 근데 가도 가도 똑같은 것 밖에 없지? 어.. 어.. 뭔가 굉장히 잘못되면 느꼈어요 토끼들! 토끼들의 시체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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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닉 소닉! 형아! 어.. 앞으로 가지마.. 느낌 이상해! 헉! 엉.. 헬로우 도 유 유 원 투 플레이 웻잇 미이? 아 싫어! 놀기 싫어! 하이드 앤 스이크 숨바꼭질 하자구요? 오오오오오... 뜨거워오오오.. 소닉 형아 그러지마!! 장난치지 말라고, 나 무서워 으이... 아.. 힘이 없어서 못 날궜다 으익.. 어.. 힘이 없어서 못 날궜다 ... 이 인자의 영혼... 이 인자의 영혼... 이 인자의 영혼... 어 어떡해요... 일단 트위즈는... 고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다음... 다음은 너클즈인데... 아니 너클즈는... 상당히 강력한 녀석이었어요... 뭔가... 뭔가 파워레이저로 따지면은... 그... 검은색의 약간 히든 캐릭터?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리 와... 내가 소닉 나무 그대로... 딱 쳐가지고 날려버릴 테니까 샵 샵 나 복싱 좀 해본 남자야 싹 싹 싹싹 어 어 어라 그러지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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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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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 으음 아 아 아 아 나 아 난 너 너 같은 애... 몰라! 저리 가! 저리 가!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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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지 말라고! 잠깐! 나 닥터 에그맨 소닉 시리즈의 메인 보스인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와... 이 브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이거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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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도 이 게임의 보스라고 보스는 이렇게 막 막 떼어도 되는 거야? Oh no 방금 뭐 보인 거 같은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 빨리 도망치자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하겠지 나이... 이... 둥글둥글 아름다운 몸매로 빠르게 걸어가서 숨어 죽겠어 이곳을 탈출할 거야 안돼 설마 닥터 에그맨까지 떨리는 겨? 어? 난... 신이다 하아 지옥의 악마신이 되어버린 소닉 EXZ 와... 레이디 포 라운드 2 헉!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이 녀석! 우 운욱! 이렇게 모든인지 지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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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식 너 나 이 녀석이 개줄꺼야 근데 요거 이스터 에그도 존재한다고 해요 이 뒤편으로 가면은 이스터 에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가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진짜 아예 다른 세계로 넘어왔어 어디야 여긴 또 뭔가 까맣게 변해버린 테일즈인데 여긴 무슨 공간이죠? 신계에 넘어온건가 느낌이? 어 일단 올라가보려고요 그리고 용암이 가득한 곳 어 뭐야 소닉이 불타고 있어 형아 기다려봐 내가 바로 꺼내줄게 소닉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었어요 소닉의 과거 이야기를 잠깐 테일즈가 본거 같아요 너클즈에 이스터 에그도 있나본데 여기 뒤쪽으로 데려가보면 어 방금 봤어요? 그 목숨쪽에 가시라고 써져있었어 이곳은 그러면은 이곳은 그러면은 저기의 세계인가봐 소닉의 세계인가본데 어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어? 이 세계의 일원이 된다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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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없어 아 듣기 싫어 임마 다음은 나래 그만 그만 오마이갓 이번에 에그맨이 아예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간거 같네요 이게 어디 어? 그만 네 마음대로 될거 같애 난 무조건 탈출할거야 아 아 아 아 아 왜 계속 싸우냐고? 난 싸울 생각이 없어 그냥 나가고 싶을 뿐이야 나 보스라고 보스 보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으아 나 어디까지가 잠깐만 진짜 피해 복수의 시간이다